미국 볼티모어에서 가장 긴 다리가 선박 충돌로 일부 무너졌습니다. 다리를 지나던 차량들이 강으로 추락했는데 최소 20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한 선박이 기둥을 들이받자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져내립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프렌시스 스콧키다리에 싱가포르 국적의 초대형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다리 위 차량 수십 대와 공사 중이던 인부들이 함께 추락해 최소 20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2명을 구조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영하에 추운 날씨여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길이가 2.6km에 달하고 평소 워싱턴 D.C를 오가는 통근자들도 이용해 왔습니다. 사고 화물선은 스리랑카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탑승자 모두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선박 탑승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